안녕하세요. 블라노이드 작동법 메이킹 시작입니다. 이거요? 응 근데 자꾸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? 어색해 이렇게 하지 말고 되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렇게 두다가 여기 두다가 다 들어왔으면 숨겨진 눈을 이렇게 아 그럼 괜찮아 잘 맞서 돌려줘 실력은 사니? 네 컷 어때? 이렇게 할거니까 여기 보조방에 해볼게요 유미 6개 하나 그럼 다 응 자 레디 액션 배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찍은 사진이야 에이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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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ip 5살 때인가 우리 아버지가 날 못 믿으셨지 저걸 이 폴라로이드로 좀 먹어보니? 저... 그런 걸 빌려주셔도 돼요? 아이, 그럼. 괜찮아. 잘 써. 빌려줘. 필름 3잎? 이걸 이렇게 빌면 되는 거야. 그리고 필름은 이걸 뒤집어서 다시 가보자. 저기 애가 너무 뻥하지? 우리 형은 갔는데 아까 형은 왔을 때 에미넴이야. 여기다 음악 깔아줄게. 지금 갑자기 정장에 든 상태입니다. 잠시 흘리며 점심 흘리며 네. 마시는 거 한 번 찍어볼까요? 네. 레디. 액션. 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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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.